끝이 안 보여 계속되는 질문 내가 네게 묻고 다시 좀 물어 이런 일들 버틸 수 있겠냐고 그럼 아무렇지 않는데 왜 못 버티냐고 사실 아니 조금 많이 힘이 들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내 비밀 들어 저 사람 하나 없다는 그 사실이 날 울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현실이 날 울려 끝이 안 보여 침대에서 두 눈 떴을 때 아직 무중력한 꿈에 헤어나지 못한 채 아침은 왔는지 밤인지도 모르고 세면대 멍롱하면 권해려 해도 왜 그대로인데 내 거울에 보이는 나는 며칠 밤 낮에 화장 덕에 상당히 상한 피부와 목적을 잃은 듯 단 초점 그 밑에 다크가 삽질하는 것 마냥 더 기쁘가 우주를 떠도는 기분 어디로 가야 할 지를 몰라도 저 멀리돌이 난 이끌어 예 I can feel it I can feel it 내가 빛이 될 수 있음을 느껴 끝이 안 보여 출발산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 원래는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매일 나는 뭐에 좋은데 저 멀리돌이 될 수 있음을 느껴